이른바 피주사라고 알려진 자가혈 시술 많이들 알고 계시죠? 기존에 여러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고 이번에 새롭게 퍼비스코리아에서 자가혈 시술 키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. 어떤 제품인지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궁금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 피주사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피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좋은 성분들이 나오잖아요. 그거를 농축해서 저희가 피부과나 여러가지 병원에서 쓸 수 있도록 피를 추출하는 키트를 만든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런데 보니까요. 지금 3E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. 어떤 뜻이 담겨진데요? 3E는 2가 3개니까 이지, 에펙티브, 에피션트라고 해서 3E, 트리플이라고 만들었습니다. 아, 이 한 키트 안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. 그러면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? 특장점은 저희가 이게 한 패키지에 여러가지 키트가 한 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술 시 여러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거를 한 번에 넣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그리고 주사기 일체형이기 때문에 피를 추출해서 다른 키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들을 최소화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원키트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안정성까지 높였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 미용계, 여러가지 의학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길 기대해봅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